샌딩하자, 샌딩하자, 이제. 샌딩하자, 그냥. 가구 공방하는 데가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가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세지 않게 해서.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자, 상판 올릴게요. 자, 제시야. 이런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갈아주세요. 이런 데 허벅지 박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애들 손에 까실 때. 아, 이걸로 갈아줘. 갈아주면 되지. 갈아줘. 오빠, 좀 갈아요. 어? 갈아. 아, 너희들 잘하잖아. 왜 온 거야, 그러면.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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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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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낭 peli 잘한다. 오빠,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잘하시죠. 핀스리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잘한다. 야, 내가 가게 새로 오픈할 때 니들 다 부를게. 아, 싫어. 진짜 잘하겠어. 일 안 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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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 오빠도 내 이름은 시인이다. 근데 이러고 싶어. 너무 잘했다, 이거. 완전 잘했지? 곱죠. 오일 스테인 바르고 다시 샌딩 다시 한 번 곱게 한 번 하고. 3, 4회 정도 해줘야 돼. 뭐에 발라보자. 이렇게, 언니, 이렇게 있잖아요, 결대로. 아,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스펀지가 다 먹어. 저걸로 바르는 거야, 그걸로. 잘라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이게 뭔데? 형님, 조심해, 하지 마. 잠깐만, 이거 결로 가야 돼, 결로 가야 돼. 이거 결로 가야 돼, 결로 가야 돼. 아, 너무... 아니야, 중간에서 하지 말고 가져가야 돼. 아니, 그렇게 말고 일자로. 안그렇게. 딱하네, 딱하네. 딱하네, 딱하네. 아니야, 괜찮아. 딱히. 한 벚어. 야, 너무 한쪽에 뭉치지 않게. 야, 야, 잘 찍어서 이렇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언니, 봐봐요. 그냥 이렇게 쭉.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결대로. 이렇게 많이 하면 얼룩덜룩해진단 말이야. 잘하고 있어. 잘하네. 잘 먹는다, 되게 잘 먹어. 색깔 너무 예쁘다. 응, 잘 먹네. 야, 색깔 너무 예쁘다. 네. 됐어, 보면 일단 하고 2차 오일 스테이도 바로 말리고, 그 다음 샌딩하고 털어내고, 다시 오일 스테이 바르고. 자, 이제 설치. 바 테이블. 네, 바 테이블 설치할게요. 어떻게, 내가 뚫어? 제가 뚫어. 내가 뚫어. 내가 뚫어야 돼. 눌러야 돼. 제시할래? 내가 할게, 다음 거. 아, 너무 힘들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기? 어. 정확히? 맞아요? 가. 가. 그냥 가. 오, 대박. 오, 대박. 가. 그냥 가.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조심해, 뒤집게. 조심해. 조심해. 오, 조심해, 뒤집게. 오, 불어졌어. 불어졌어. 아, 나를 불어트렸어. 너무 힘이 좋아. 아, 정말. 아, 여기 안에 박혔다. 근데 이거 왜 부어줘요? 여기. 아, 이제 뭔지 알겠어. 이거 못 빼? 아유 씨. 아니야, 뺄 수 있어. 이거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러, 저러, 저러. 아니야, 나 잘 들을 잘 할 수 있어. 이 부분 기회를 줘. 내가 바로 입힌. 그래, 한 번. 기회를 줘, 언니. 뭐 이런 데서 욕심을 내. 힘 쓰는 걸 원래 이렇게 쉽네요. 힘 쓰는 걸 원래 이렇게 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좀 풀어져. 좋아, 좋아, 좋아. 힘이 잘해, 힘이 잘해. 힘이 있어, 가지고. 오우. 오우, 됐다, 됐다. 아유. 아유. 지금 나무 옮기면 돼. 이제 옮기면 돼요? 네, 저, 네, 네, 네. 오우, 조심해. 아, 천천히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갈게요.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이거 껴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구멍 뚫었다가 구멍에다가. 아니, 오빠 비껴봐요, 이거. 제시, 못 박는다. 아, 제시야. 제시야. 저거 위에 잡아줘야 돼. 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구멍이 잘못된 거 같아. 위에 구멍을 맞춰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못이 들어가야 돼. 나 안 할래요? 잘 생각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이거 손으로는 못 박아요? 니가 손으로 박으면 천하장사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 구성은 안 났어. 너무 끝. 언니, 언니 손으로 못 박아요. 손으로 못 박아요. 왜? 손으로는 힘들지? 그냥 구멍 찾는 게 일이야. 낙지형 하잖아. 왜? 오, 잘한다. 마지막으로. 혜빈이 손으로 다 했어. 혜빈이 손으로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마법의 소리야. 이거 안 되겠어. 혜빈이 손으로 다 했어. 혜빈이 손으로 다 했어. 아니, 그 십자야, 그 십자야. 그 십자가 안 돼, 이거. 이거 계속 이걸로 해봐. 혜빈아, 혜빈아. 혜빈아, 이거 이걸로 해봐. 혜빈아, 이거 이걸로 해봐. 혜빈아, 이걸로 해봐. 위 어디로? 여기가 손으로. 여기가 손으로. 여기가 손으로 하는 거 너무 웃겨. 수고마워. 야, 이러면. 버려. 오빠가 언니, 기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뚫어버려, 언니 그냥. 그냥, 그냥. 뚫어, 뚫어. 다 됐다. 다 됐다. 다시 그럼 샌딩 들어갈게요. 이럴 때 왁스가 왔어야 되는데. 화자인 것이 고치겠다. 아무것도 날 칠할 수 없어. 여기, 똥밥. 여기 동사 현장인데. 지금 한 푸고 마세요, 고객님. 어디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저는 파웨어 앉아서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오늘, 그만 해야 돼.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요? 제가 지금 다음 스케줄이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쁘다. 와, 어떻게. 하하하하 성선천, 공선천. 오늘 이 cham 아니였어. 시연이 었던 정근의 친구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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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이준이하고 함께. 다음에 우리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